불교계 청년운동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가 경기도 강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평화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은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명소를 특정 종교의 성지로 왜곡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강주 천지남은 탄압받는 천주교인들을 보호하려다 스님 수십 명이 처형당하고 폐사에 이른 곳으로 불교의 자비정신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불청은 또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스님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호국불교의 성지로 문화유산을 특정 종교가 사유화하거나 독점하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